자 두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썰은 시청자분이 좀 나름 레포트 형식으로 알차게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란자님이 저한테 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소스당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글을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꼭 대학교 레포트 쓰듯이 이렇게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써오셨네요. 저도 약간 공감한 부분이 많고 글이 굉장히 정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로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적힌 그대로 한번 얘기하고 제가 살을 좀 보태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희단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첫번째 서론. 게임 자체 또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통념을 소개. 게임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게. 굳이 인간이 그러니까 굳이 누가 옆에 없어도 할 수 있는 취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재미라고 하면 꼭 누가 사람이 같이 있어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게임이라는 게 있으면 굳이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게 게임의 가장 주된 장점이자 목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골목계에서 노리면 뭔가 사람들을 뭔가 짝을 지어야 된다거나 무늬를 지어서 형성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뭔가 놀 수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놀이라고 생각했어. 맞죠? 게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게임이 생기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굳이 누군가 짝을 짓거나 인원을 형성하지 않아도 혼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치성이 좋다거나 사교성이 뛰어난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물이 지어서 노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게임인 거. 그래서 오락시 같은 데 가보니까 막 혼자서 이렇게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뭔가 깬다는 그 퀘스트를 정복한다는 자체가 너무 외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 3,4,5에 모여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 내가 가진 컨트롤과 어떤 역량을 통해서 그거를 정복해서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사람들 그 나이 또래 앞에서 뭔가 싸움을 잘한다거나 뭔가 좀 운동을 잘한다거나 이런 거로 뭔가 멋을 부졌다면 게임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뭔가 청중을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임은 그런 거예요. 주로 기성세대 사이에서 100K 무익한 것으로 인식.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린이 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0대, 60대, 베이브 시대의 분들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기성세대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 3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그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분들은 분명히 100K 무익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분들이 너무 꼰대니 생각이 좁다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성세대분들이 봤을 때 100K 무익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락실은 예전에 건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오락실은 항상 저도 어릴 때 기억나지만 항상 오락실 집으로 대놓고 이렇게 팍 열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나 깡패 같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오락실을 항상 상주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눈치를 많이 봤었어요. 항상 오락실 화장실이나 오락실 구석지인 곳 아니면 오락실 뒤에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비행 청소년들이 어떤 일종의 어떤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락실을 가면 예전에 오락실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도 오락실 가면 그냥 게임하는 장소로 보이는 게 아니라 불건전한 장소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불건전한 장소.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선생님들하고 반장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손도 이거 손도 이거 완장치하고 오락실을 도난했던 걸 기억에 나요. 반장들이 나 찾아다녔어. 여자 반장이 쌤하고 같이 내가 오락실 한 번 제가 오락실 진짜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가가지고 반장이나 블레인스토어 세워가지고 너 또 오락실 갔냐? 하면서 그래서 동네 오락실 못 갔던 기억이 나요. 맨날에 워낙에 오락실이 약간 불건전한 장소 인식이 되어 와가지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도 차원에서 학생 주임하고 반장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그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럴만 했어. 왜냐 오락실 그때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다가왔고 오락실에서 각동 범죄가 많이 이뤄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만 했습니다. 기성등 세대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락실이 아 캐롤은이 왜 이제 왔어요? 사이베다 미션 하려고 했더니 어 사이베다 미션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 할 일이 딱히 없을 때 시간을 주기 위한 수단 맞아요. 할 일이 딱히 없을 때 근데 할 일이 딱히 없다기보다는 할 일이 딱히 없을 때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어 뭔가 이 고리타분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야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때 게임한다고 느껴지는 거는 뭔가 그 인생이 뭔가 어 사이베다 미션 한번 가면 안되겠어요? 싸게 해가지고 원래 명절을 한 번씩 갔던 걸로 명절을 한 번씩 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원하신다면 지금 썰방 하다가 썰방 끝나고 봐 중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 및 직장생활 때 일상의 방향이 되는 존재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 학교 생활할 때 기억나는 것은 종교 1등하는 제 짝꿍이 종교 1등이에요. 걔도 게임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게임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는 다 좋아했습니다. 이건 팩트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남자애들은 게임이 싫건 좋건 간에 오락시 게임을 좋아했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야 할 것 다 하고 게임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페인 같은 애들은 일상에 아예 게임을 갈아 마셔버리죠. 그게 차이죠. 이 말 공감하시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 자신이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일단 숙제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명문을 해요. 게임을 하려면 학원을 다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다 한다거나 복습을 다 한다가 그 전전을 깔고 공부를 해요. 그거를 만사 제끼어놓고 게임만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거는 먼저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될 거는 먼저 다 해놓고 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싶을 때 게임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한 보상으로 걔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보통 공부에 담을 쌓은 사람들은 그 컨트롤이 안 되죠. 숙제하고 뭐고 간에 게임이 무조건 자기 인생에 영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국 부모 형님이 생각하시는 기존 동년들 뭐 게임 그러니까 올아시 많이 가려고 하면 올아시 많이 다니고 하면 무슨 차리냐 하면 올아시 많이 다닌다 하면 부모님 흉을 많이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올아시 많이 간다 하면 보통 올아시 많이 가는 올아시 많이 다니면 막 어떻게 흉을 보냐 하면 쟤는 왜 부모님이 간수 안 하고 맨날 올아시 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부모님 없나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진짜로 부모님 뭐 부모님 뭐 엄마가 밥 물어 안 물어나 이렇게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도 올아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해는 돼 보통 같은 일에 올아시 있어봐야 2시간 3시간이나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30세기 굶고 올아시 내내 있었던 일도 있었거든요. 진짜로 방학 때 이제 방학이지 1, 2, 3일이면 방학 때면 진짜 올아실에 아침에 가가지고 제가 먹을 때 진짜 배고플 때 한번 온 적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빼빼 말하듯이 그런 오해를 할만하죠. 부모님이 네 올아시 다니는 거 아시나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 올아실이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올아실이 무조건 추억이 있는 곳은 말했지만 올아실이 무조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쁜 기억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2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존 통념에 대한 비판 및 게임의 감정 아 게임의 당점 게임을 나쁜 것으로만 보는 시각은 올바른 태도가 아님 맞습니다. 나쁜 식으로만 보는 거는 게임의 내용에 따라 인지적 등대 창의력 한성 등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요즘 게임은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올아실 게임을 하면 문제가 옛날에 우리가 아케이드 올아실 게임을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요즘에 게임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게임도 아름인 게 제가 어떻게 보면 꼼도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생각이 좀 달라요. 올바른 태도가 아님이나 솔직히 요즘 게임들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십니까? 요즘에 게임들은 문제가 많아. 왜냐? 요즘에 게임들은 중독성을 재미보다는 중독성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맞죠? 중독성을 한번 하면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려야죠. 만사를 제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조절이 안 돼. 한번 하면 이게 멈출 줄 몰라요. 맞죠? 한번 하고 게임이라는 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천후가 가능해야 돼요. 하다가 때 되면 나와야 돼. 꼬라시 게임은 그게 가능했어. 내가 던드랑 이것만 하고 이거 끝나면 바로 가야지. 이게 가능했는데 요즘에 게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 게임들은. 맞죠?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 새든 뭐든 쭉 가버리잖아. 조절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게임들이 많다는 거죠. 맞죠? 잠깐 하고 빠질 수 없는 게임들이야. 요즘의 게임들은. 어떻게 해도 요즘에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만드는 대부분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게끔 만들어요. 못 태어나게끔. 한번 빠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지갑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영혼이든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난 요즘 게임들 안 한 이유가 그런 거야. 요즘 게임들 한번 빠지면 만사를 제껴버릴 정도라니까. 만사를 제껴된다니까요. 저 모바일 게임도 안 한 이유가 모바일 게임들은 모바일 게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하게 되면 잠깐 몇 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잡고 있어요. 페인들. 제가 생산식 달릴 때 온라인 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폰 내내 켜놔요. 충전기에다가. 그거 잠시라도 안 돌리고 있으니 노이로제 걸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각각 만치다가 일해야 되잖아. 일해야 되면 플럭을 꽂아놓고 충전기 꽂아놓고 자동 돌려놔요. 반자동으로. 잘 때도 반자동 돌려놓고.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중독이 되면 삶이 지배당한다니까요. 이거는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내 삶이 지배당하는 거야. 게임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인 활동조차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컨트롤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바둑장기, 체스 이런 게임들은 생각해봐. 몇 판하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한 판에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 물론 고스톱 같은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요런 게임들은 잠깐 몇 판하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 게임들은 한 번 하면 빠질 수가 없게끔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요. 퍼즐 요소가 포함된 게임 인지력 증대 및 균형 개발 창의력 환상에 도움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게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도 비슷한 우리나라 게임들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냐 하면 보통 게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재밌어서 한다기보다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게임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친구따라 강남한다는 마인드가 게임에서 접목이 돼요. 어떤 게임을 할 때 어떤 게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내켜가지고 하는 게임보다는 남들이 하는 거 남들이 하자 친구가 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하니까 우리반 애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도 사회성을 띄고 있어요. 롤도 여러분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워낙에 주변에 학교다니면 롤 얘기밖에 안하고 친구들끼리 어? 뭐 롤 게임 얘기 롤 스트리머 얘기 롤 BJ 얘기 이 얘기밖에 안 하니까 롤드컴 얘기밖에 안 하니까 내가 친구들끼리 대화 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롤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가 스타 그래프트 아시죠? 스타 그래프트가 브루드워가 나오기 전에 스타가 완전 대화가 첫째 안 남았죠? 그때 내가 스타 왜 했냐면 오라시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었어요. 오라시 다니는 애가 항상 내한테 얘기하는 게 네가 그 오라시 가진 열정과 스타를 하면 넌 대박이 될 것 같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스타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 PC방은 비쌌어 그때. 시간당 1500원씩 했어요. 지금은 많이 늦었죠? PC방 초창기 완전 초창기 때 PC방 가면 컴퓨터 8대 10대 밖에 없던 그 시절에 그때 시간당 1500원씩 받았거든요. 2000원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돈이 비싸잖아요. 오라시 200원 300원 쓴 사람이 시간당 2000원 쓰겠다 하면 여러분 쓰겠어요?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라는 게 바로 안 되잖아. 몇 달은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하도 친구들이 그 얘기하니까 나도 마지못하게 됐어요. 게임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이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해야 돼. 내가 좋아서. 내가 내켜서 해야 돼. 저는 게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통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우리가 보면 게임을 할 때도 보면 추천을 많이 받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이거 입김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어쩔 수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게임도 네트워크가 조용히 되는 거죠. 맞죠? 계속 게임도 굉장히 피곤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난 하기 싫은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전락시뮬레이션 게임 유아가 능력 개발을 통해 개인 역량을 한상시킬 수 있다. 건전한 여가 취미생활을 누리기 위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음. 사회적으로 비판받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취급받는 행동들도 많다. 최근 매스컴에서 집중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으면 형사처벌 빈도 및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을 부추기는 문화가 산재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 문화의 영향이 크다. 그에 반해 게임플레이는 타인이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특히 혼자 하는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간호 모욕이나 명예훼손 도용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농의하고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쉽게 행해지지 않는다. 일상생활의 한력소로 절망 활용하면 삶의 원능력이 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서 반은 스트레스에 적기에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냥 놔두면 병된다. 게임플레이를 해주면 스트레스를 빠른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편이다. 게임 내에서 본인이 세운 나름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자신감 자존감을 세울 수 있다. 그 외에 붕어영님이 생각하시는 기종통념에 대한 비판 비판기거든. 자 한번 얘기해볼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란짜님한테 말씀드리자면 란짜님 패트폭력해가지고 돈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란짜님이 말씀하신 바둑장기 체스보드게임 그리고 퍼즐 전락시뮬레이션 이 게임 안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비율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 5% 정도입니다. 그럼 8,9,10%는 뭐냐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다른 온라인 게임들 모바일 게임들 이쪽에 퍼져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임들은 비주류입니다. 스타그래프트도 비주류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맞죠? 그러니까 란짜님 같은 이런 류의 게임을 하면 그래도 정서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상처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제 비율로 빠져봤을 때 한 5% 정도? 한 200만 명? 맞죠? 형사처벌의 빈도 수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뭐냐 하면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 온라인 게임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가 키우는 캐릭터가 뭐냐 돈이 되잖아요 돈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캠 보니까 저번에 리지 집행금 하나에 3억씩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3억 돈이 되잖아요 남들이 못 가진 걸 프로젝션 장착해가지고 내가 획득하게 되면 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아이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를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아이템 거래 같은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그 정상 가액에 맞게 이렇게 제공하면 모르겠지만 없는 데 있는 척 한다거나 돈을 받아놓고 안 준다거나 아니면 엉뚱한 아이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맞죠 그런 범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욕같은 것들 뭐 폐드립이나 성드립 아니면 비아드립 같은 거를 난무하게 되는 것들 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롤의 가장 큰 문제는 롤을 즐기는 나이대가 정말 어린데 반해 언어의 어떤 수준은 완전 개판 5분 전이나 소리죠 그런 것들을 제어한다거나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한테 좀 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롤 방송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돼 못하도록 그분들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 맞죠 그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사 종결은 뭐냐 하면요 내사 종결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맞는 게 아니라요 란짠이 잘 들으세요 내사 종결은 뭐냐 하면 수사를 수사하기 전에 다정이 내산데 내사라는 거는 내사 종결을 할 때 그게 아무 정가도 안 남는 게 아니라요 수사를 해요 하는데 그러니까 접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소유예 이런 것도 내사 종결의 하나입니다 혐제공이라고 혐의없음 제가 안됨 공소권없음 그리고 기소유예 이 상황으로 끝나는 게 내사 종결이에요 그러면 패들이 사기를 쳐도 기소유예가 남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이 이걸로 처벌할 수 있을 가능성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죠 어떻게 못 맞죠 사실 놀아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감정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좀 이런 거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잖아 나쁜 거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잖아 시청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거기다 거기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보고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자기가 한 어떤 발언이나 어떤 게임 플레이에 따라서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란짜님이 잘 알고 계신데 기수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기수위에는 범죄 현미가 인정이 되고 유죄 현미가 있지만 범죄자의 어떤 사회적인 성향 뭐 과정한 게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 검사가 한번 유예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유죄 현미로 기소를 해가지고 벌금이나 다른 형 다른 어떤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나이덜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자는 겁니다 유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들이 대체로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는 겁니다 이런 거 기소해봤자 일만 커지니까 그냥 이쯤에서 유예시키고 한번 봐주자 대신에 이런 걸 또 걸리면 그때는 이거랑 묶어가지고 봐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수위에의 말소기간은 기수위에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게 다 다른데 보통 통상적으로 5년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렇죠 란짠이 돈을 좀 더 주시고요 란짠이 오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그런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범죄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게임 플레이를 해주면 스트레스를 빠른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편이다 저는 있잖아요 게임 플레이라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는 순간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러니까 아 김동님 어디세요? 제가 느껴봤을 때 게임의 장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장점은 뭐냐면 내가 밖에서 엄청 깨지고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임을 하는 순간은 게임에 집중한다고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게임 스트레스를 해소가 될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는 거야 게임은 특히 누군가 결여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들 있죠 대결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들 이겨야 되는 것들 승리를 정치해야 되는 것들은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는 커녕 쌓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좋냐 벌치참 남자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신 뭐가 좋냐 게임을 하면서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그때 그 일하면서 느껴졌던 그 어떤 싸인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나쁜 감정들이 게임을 하면서 잊혀지기 때문에 집중하는 순간 저도 스타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스타를 할 때는 그 스타 화면에 집중한다고 그 밖에서 일어났던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만큼은 그 생각을 잊을 수가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게임이 이렇게 심취해가지고 빠져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게임을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근데 게임이 오히려 이제 플레이가 안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위들 안 가면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벌치님은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완벽주의자 자 그리고 붕호영님이 생각하신 기존 통님에 대한 비판 뭐 비판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이 자꾸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라식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오라식 게임을 안 하잖아요 오라식 게임을 내가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 한 이유가 사실 요즘에 나오는 게임도보다 훨씬 더 어려워 어렵고 불편해요 맞죠? 요즘에 나온 게임들은 키우기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아요 키우기 오래 걸려서 그렇지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요즘 게임들은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뭔가 달성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래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요 맞죠? 근데 고전 게임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어려워 그리고 피지컬을 굉장히 요구해요 요즘 게임들 인터페이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의 피지컬만 있으면 돼 맞죠?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떤 측면을 만들어 주냐 하면 도전의식을 고치시켜 주지 않습니다 원래 고전 게임은 이 도전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사할 수 있다 무조건 깨고 마겠다 근성과 어떤 도전의식을 굉장히 고치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으로 이렇게 습관화 된 사람들은 고전 게임에서 넣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허 고수라면 나중에 끝나고 아시죠 란짠이 아 그렇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에 편하게 된 게임들만 하다 보니까 고전 게임 자체를 하면 뭔가 둔하고 느리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컨트롤해서 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컨트롤을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는 그 그리고 중요한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깨야 된다는 거 맞죠 부모님 바람의 나라 해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후원의 나라는 해봤습니다 옛날 게임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순수 피지컬로만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 이런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하게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제가 그런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고전 게임을 겁내 한다 오라식 게임을 겁내 한다고 겁내 한다는 표현이 맞아요 요즘 게임은 겁이 나지 않거든요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맞죠 시청자들의 어떤 취향이나 어떤 그런 배려를 많이 해준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게임들은 오라식 게임들은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틱 사놓고 게임을 하면서 놀란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움직이기 더 힘들어서 더 빡세여 가지고 방송으로 보는 거 방송 보면서 내가 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나 어저께 다가와서 맞죠? 자 그리고 3번 하나 얘기해 봅시다 올바는 게임 이용의 중요성 과유불급 지나친 게임 이용은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에 해로우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게임과 현실 세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게임 잘하는 것 현실에서 너무 티내면 안 된다 사람들은 당신의 게임 실력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아 안돼 안돼 히로를 좀 안돼요 쌀배달 게임 내에서의 현실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액으로 게임 머니를 획득하기 위한 현실은 하지 말자 특히 황균형 아이템명 일명 랜덤박스 절대근물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 그 외에 붕어 형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자세 다 맞는 말인데 그렇죠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자꾸 뭔가 대박을 꿈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도 대박이 없잖아요 온라인에 대박이 더 없어요 랜덤박스 지를 바에 차라리 기부를 저한테 기부하십시오 저한테 돈에 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현실이 굽힙하고 내가 뭔가 나아지 기미가 안보이니까 자꾸 뭔가 한탕을 하려고 그래 맞아 뭔가 자꾸 뭔가 한방을 오르려고 그래 특히 웃긴게 게임에서 뭔가 아이템명이 이렇게 랜덤박스 하는거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야죠 온라인이 무서운게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는 내가 돈을 실제로 써야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죄책감이 안 느껴져 온라인에서는 특히 여러분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게 소액결제입니다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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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잖아 맞죠 여러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중독된 사람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달에 500만원씩 냅니다 천만원 500만원 휴대폰 비용으로 소액결제로 500에서 천만원 내요 제가 저 뭐야 포블링콘 방송 자주 보는 그 매니저 PC방식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달에 500씨 그것도 꾸린폰으로 안해봤어요 돈의 라이천 해봤습니다 게임을 뭔가 대박을 지르려면 안 돼요 대박을 대박을 지르려면 안 됩니다 란짜님도 통 큰 사람입니다 란짜님도 통 큰 사람 얼마든지 제 방송에서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폰 엄청 꾸려요 긴 동이 거의 폰이 갤럭시 S4급이야 S4급 여러분 있잖아 뭐가 현질을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바쁘니까 내가 게임할 시간이 없으니까 현질을 해야 된다 하는데 현질을 자주 하는 순간 돈에 대해 감각이 둔해져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감각이 둔해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고생해서 뭔가 키우려는 생각을 안 해 게임은 난 그렇게 생각해 게임은 어떤 사람들이 뭐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뭐냐면 고생해서 키워야 정이 느껴지고 함부로 내가 못하게 돼 있어 저는 그래서 요즘 게임들이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요즘 게임들이 뭔가 실력을 순수하게 실력을 통해서 뭔가 깨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통해서 내가 실력이라는 역량을 채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깨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편법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지나쳐가지고 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랜덤박스나 뭐 현질이나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노가다나 어떻게 그렇게 전공법을 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맞죠 언제부턴가 노가다로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돈 투자하면 금방인데 그리고 게임을 잘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게임을 잘하는 거 옛날에는 별거 아니긴 했지만 요즘에는 그게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거 게임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 될 수 있고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게 유튜브잖아요 옛날에는 게임을 잘하는 게 그냥 혼자서 그냥 혼자 잘하는 걸 치웠죠 그냥 혼자 잘하는 걸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게 남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죠 맞죠 누구한테 없는 아무한테나 가질 수 없는 그런 희소한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또 다른 직업관을 개척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는 게임을 정말 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뭔가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들이 오히려 일반적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돈이 되는 세상이 왔잖아요 맞죠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는 게임 잘하면 그냥 페인이네 어 아 인생 갈아 마셨는데 이렇게 사람들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게임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정말 재밌게 잘한다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기쁨이나 그걸 가지고 기쁨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영상화 시켜가지고 컨텐츠로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게임 내에서 현질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법이 내에서 그냥 게임 내 현질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질에서 게임 할 것 같으면 하지만 현질에서 게임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차라리 CD를 사서 게임해요 CD 사서 게임해요 차라리 CD 사가지고 게임하면 그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채샤즈님 오세요 CD 사는 돈은 들겠지만 그 위에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맞죠 차라리 현질에서 게임하는 CD 정품 게임 CD 사가지고 게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소액도 하면 안 돼 생각해봐 지금 현질 현질러가 된 사람들도 맨 처음에 소액으로 시작해서 소액으로 이게 왜 현질러 어? 현질들이 왜 시작을 소액으로 하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 해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가장 싼 거 찾으니까 5천원짜리인 거야 5천원짜리 했다? 근데 티가 안 나요 돈을 썼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티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원짜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 만원짜리 하니까 좀 됐긴 한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그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 현질러가 되는 과정이 시장은 소액이에요 시장은 대부분 소액이야 소액인데 소액으로 하니까 티가 안 나요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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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럼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다들 그런 태클을 탔어요 현질러들은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에이 이거 이거 돈 아깝기 이걸 뭐한지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 번 결제하고 나면서 뭔가 만족감이라는 게 안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200, 30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그래서 소액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은 게임은 굉장히 삶에 중요한 겁니다 게임이라는 거는 그리고 게임은 절대 절대 게임을 하더라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잠은 꼭 자야 된다 마약하니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잠은 꼭 자야 된다 밥은 꼭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기본적인 활동은 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해야 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또 게임을 하다 보면 가장 안 좋은 게 신체 건강이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 신체 건강 전신 건강이 왜 생기냐 하면 신체 건강은 다른 게 아니라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어서 그래요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끼리를 거르고 게임한다거나 잠을 줄여가면서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어도 제대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 인스턴트나 어 간단한 음식까지 때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만큼 이를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루지 못할 경우에 스트레스 같은 것 스트레스 맞죠 아니면 허무함 같은 것들 아니면 분노조절 분노조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게임을 오래 하거나 안 하거나 본인 자유인데 적어도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기본적인 활동은 다 해야 됩니다 밥도 30세끼 다 챙겨 먹어야 되고 잠도 푹 자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게임을 하는 것은 사는데 지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란짜님? 아 이거 바꿔야겠네 우리가 게임을 대하는 자세로 바꿔야겠네 이런 걸로 바꿔야겠어요 좋아하는 이유라 하니까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네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게임을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지만 게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위주로 잘 설명해 주시네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막바지에 대하는 자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참 좋은 건데 근데 그 게임이 본인의 삶을 존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문재현이 뭐세요? 아 이런 기계는 좋죠 마약하니 질문함 갑시다 명재 질문함 갑시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게임 자기의 능력껏 소심껏 맞게 즐기시면서 힘든 세상 같이 역경을 극복하면서 즐거운 게임 라이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